알겠어 알겠어 조용조심조심 아 뭐야 방어폐탈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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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는 얘 지금 이거 떨어뜨렸죠 떨어뜨린거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데 자 일단 걱정할거 없이 이거 있죠 야 이 인피를 어디다 던진거야 야아 제대로 죽이고있어요 애들 꼼짝도 못해 지금 토탑하나 때문에 자 일단 야 야 어떻게 발견한거야 저 위쪽으로는 한번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네 밑으로 해서 가야되네 자 가자 어 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아 이게 시간이 있구나 자 4명 나왔어요 5명 나왔어요 슥슥슥슥 입으로 입으로 효과하면 되기 자 에너지 채우고요 야 근데 이 활이 이제 보면 볼수록 정말 탕난다 야 활이 정말 맞으면 예 이거 아까 화살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해보이죠 화살도 일단 스카 피해네 이건 기관총이죠 5명 자 에너지 채우고 휴 고기 굳이 꼭 이렇게 죽이고 가야된다나 뭐 그런거 없는거 같아 오히려 안죽이고 통과하기가 더 어렵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는 없나? 그럴 수는 없네요 그래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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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에 놈 죽었는데 왜 반응도 안해 인마 자 스카 피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? 어.. 3명 남았어요 잘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 모두 회수하구요 쟤도 온다 쟤도 온다 한명씩 한명씩 오게 쟤수 누구있나? 자 에너지 채우구요 거의 뭐 냄만 예 장갑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 거기다 다 왔네요 으어어어어 어 어 뭐야 야 너 어떻게 왔어 아 잠깐만 너 어떻게 왔어 어? 야 너 어떻게 왔냐? 야 신기한 놈이지 뭐지? 뭐지? 나간 쪽으로 올라간다고? 또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야? 흐어어어 아 아 아우 죄송합니다 야 야 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자, 클로킹 해놓고요 자, 세명 있어요, 저 아니구나, 저기 아니구나 아, 여기 병사들이구나 자, 셰프가 나타났죠 이야, 완전 풀숲에서 뭐 아, 안보이네 방금까지 있던 애들이 다 어디갔어 이건 뭔데 자, 셰프랑 만약에 상대한다면 강으로 해놓고요 어허 오오오 아, 한 걸 잘못 날렸어요 나가, 임마 나와 나와 나 오라고 야, 거기도 다 알아 오케이 스토커가 되죠? 스토커가 되죠? 한 발 내가 여기다가 버렸는데? 어디갔지? 아, 저기 위에 있네? 됐어요 아, 다 화살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다 오오 저거 다 함정인가봐요 뭐야 삼정 해지한거 아니야? 아, 해킹한거 금방 없어지네? 해킹이 안되는데? 아, 해킹 된거구나 아, 된거군요, 된거군요 없어졌군요, 다 오케이, 오케이 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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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다 하는거구나 다시 켜지겠지? 뭐, 뭐야 아, 안 켜지잖아 내가 잘못한거잖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, 그치 화살 네, 저런 큰, 큰 전투라고 하긴 뭐하지만 전투가 있었는데 그냥 네, 내보냈을 리는 없죠 그냥 보낼 리는 없지 화살이 있었겠지 저 이쪽으로 가면 화살이 있었고요 쾌 얘는, 전기총 특수탄냐 오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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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5번째 이야 아무것도 안 보였요 여기 어디이고, 들어갈 수 있나? 들어갈 순 없군요 나노비전도 빨리 달진 않는구나 전장처럼 자 하나 여기 획생 오케이 오케이 스스 여기 못나가 자 별빛 가죠 어 이건 뭐지? 수류탄을 전작도 그렇고 별로 쓰는 게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수류탄을 쓸 일이 많으려나?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건가? 오우 갑자기 막장긴데? 야 쟤네들은 정말 돈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 어 포탑있어요 포탑을 해킹해서 일단 포탑을 해킹해보죠 아 너무 멀구나 일단 하며 뭐야 아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들켰나? 발..발적 소리 들렸나? 뭐야 아 그런거 같은데? 자 에너지 어 뭐야 아 누가 지원해주는건가? 자 나왔냐?